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암몬 자손들에게로 향해 그들에 대해 예언하여라 암몬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주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 내 성소에 대해 이스라엘의 땅이 폐허가 될 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유다의 집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의 집에 대해 내가 아하 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줘 그가 너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그들이 내 열매를 먹고 내 우유를 마실 것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삼을 것이오 암몬 자손을 양떼의 쉼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 내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민족들에게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들 가운데서 죽일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폐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족 속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같다라고 모합과 세일이 말하기 때문에 모합 변방에 있는 성업들 그 땅의 영광인 배대시못 발 모은 기라다임을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그 땅과 암몬 자손들을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져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는 암몬 자손들이 민족들 사이에서 기억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합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돔이 유다족 속에게 복수함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애돔에 뻗어서 그들로부터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며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대만에서 드당까지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애돔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서 그대로 애돔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 복수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레새 사람들이 복수심으로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경멸에 보복을 했다 오랜 적대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불레새 사람들에게 뻗어서 그레사람들을 죽이고 해변가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분노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6장 11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루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곳을 점령했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듯 내가 너를 대적해 많은 나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두루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두루에서 폐허가 된 잔해를 긁어내고 두루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다 두루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들이올을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두루는 민족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두루의 딸은 칼로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왕 가운데 왕인 파벨론 왕 누부간 내사를 북쪽에서부터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루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가 들판에 있는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대적해 포위백을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들 것이다 또 그의 성벽 파쇄기로 내 성벽을 치고 그의 도끼로 내 망대들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의 말들은 수가 많아서 그들의 흙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가 내 문들로 들어갈 때 기병들과 마차와 전차들 소리에 내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의 말들의 말굽들이 내 거리를 온통 짓밟을 것이다 그가 내 백성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기둥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내 재산을 낙탈하고 내 상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훌륭한 집들을 부수고 내 돌돌과 목재와 회어 부스러기들을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고 하프 켜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바위 표면처럼 만들 것이니 나는 그 물을 들이올 곳이 되고 결코 다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두로에게 나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다친 사람들이 신음하고 내 가운데서 학살이 자행될 때 내가 쓰러지는 소리에 해안 지역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닷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의 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 앉아 매 순간 떨며 너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내게 불러줄 것이다 바다에 사람들이 살던 곳 자랑스럽던 도시야 내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너와 내 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했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내가 쓰러진 그날에 해안 지역들이 벌벌 떨고 바닷가의 섬들이 내 넘어짐을 보고 놀란다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고 내가 깊은 바다를 내게 올라가게 해 광대한 물이 너를 덮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웅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옛날에 죽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밑바닥 고대로부터 폐허가 된 곳에서 구덩이에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영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참혹하게 할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너를 찾는다 해도 영원히 다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두로에게 말하여라 너 바다 입구의 위치에 많은 해안 지역 백성들의 무역상이 되는 자야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고 말한다 내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였고 너를 지은 사람들은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했다 그들은 스닐산의 잔나무로 내 모든 판자를 만들었고 에바는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내게 돛대를 만들었다 또 바산의 참나무로 그들은 내 노를 만들었고 깃띈 해안의 회양목과 상화로 내 가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의 수놓은 세모시로 내 돛의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의 푸른색 자주색천으로 내 차양을 삼았다 두로야 시돔과 아루아 사람들은 내 사공이었고 내 기술자들은 배에 올라 내 선원이 됐다 그 발에 숙룡공들과 기술자들은 배의 틈을 막으려고 배 위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들과 그들의 선원들은 내 상품을 사려고 왔다 페르시아 롯 부사람들은 내 군대의 용병이 돼 방패와 투구를 내게 걸고 그들은 내게 영광을 주었다 아루아 사람들과 내 군대는 내 성벽 사방에 둘러 있었고 감마 사람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다 그들은 내 성벽 사방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했다 다시 쓰는 내 많은 물건들을 보고 내 무역상이 됐으며 그들은 내게 은과 철과 주석과 낙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교역했다 야완 두발 내색은 내 무역상이 돼 내 상품을 사람 목숨과 청동으로 만든 그릇과 맞바꿨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쟁용 말과 노세들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두단 사람들도 내 무역상이었고 많은 섬들은 내 시장이었다 그들은 상하와 흑단을 내게 물건 값으로 지불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람은 너와 교역하는 사람이었으며 에메랄드, 자주색 옷감, 수놓은 천들, 세모시, 산어, 루비를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너와 교역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민리세밀, 과자, 꿀, 기름, 요양을 주고 내 물건들을 구입했다 내가 만든 물건이 많고 내게 호화스러운 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다메색이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너와 교역을 했다 오당과 야와는 내 물건을 구입했는데 내 상품 가운데 세공한 철과 계피와 창포가 있었다 두단은 안장용 다메로 너와 교역을 했다 아라비아와 계달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 손님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과 순냥과 염소들을 가지고 교역했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은 너와 교역하되 최고급 향유와 각종 보석과 금으로 내 물건을 구입했다 하란, 갓네, 에덴, 스바, 아시리아, 길맛의 상인들은 너와 교역했다 그들은 훌륭한 옷감들로 너와 교역했는데 교역한 물품의 종류들은 자주색 옷감, 순호운 옷들과 단단히 꼬인 줄로 만든 색색의 양탄자들로서 내 시장에 있었다 다시세의 배들은 내 물건들을 실어 날랐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가득 채워지고 지극히 영화로웠다 사공들은 너를 깊은 물로 데리고 나가는데 동쪽 바람이 너를 바다 한가운데서 조각낼 것이다 내부와 물건들과 상품들과 내 선원들과 선장들과 배수성공들과 내 무역상들과 모든 군인들과 배에 탄 다른 모든 사람은 내가 멸망하는 그날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지역이 진동할 것이다 너를 젖는 사람 모두와 선원들과 바다의 선장들 모두가 그들에 비해서 내려 해변가에 설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비통이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제 위에서 뒹굴 것이다 그들은 너로 인해 머리를 밀고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위해 고통에 겨워 울고 쓰라리게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너를 두고 슬피 울며 너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부를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들어갔지 멸망했느냐 내 물품이 바다로 나갔을 때 너는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켰고 내 호화스러운 물건들과 상품들로 너는 세상의 왕들을 부여하겠다 이제 너는 바다 깊은 곳에서 파선해 내 물품들과 내 모든 무리는 너와 함께 빠졌다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라고 그들의 왕들은 몹시 두려워해 그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뒤틀렸다 민족들 가운데 상인들은 나를 비웃는다 내가 참혹하게 됐으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10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등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이 호화를 내 피난처이시여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에 덮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송병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한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내 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꼭독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화를 내가 있을 것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여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성경자의 신형 언 donating 잠시 후 일어나 larda 임일 tent 衝상 201 나 timber 2001 101 ammen MUSIC